자 오 시작이 좋아요 감룡이 들어왔어요 감룡이 좋아요 감룡이 들어왔어 일단 가정해 줍시다 그리고 계속하고 오우 좋아 그리고 창병 방어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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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콤하리마시다 공부 공부 일단 또 다시 증축을 하고 증축을 해야되요 구인소 필요없고 시상 부분에 유명한 인재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누굽니까? 동습 화재? 이 단에 필요없어요 이미 등용하고 그 다음에 연구합시다 창병 방어 연습했고 의병, 의병 모집 묘골리면 안돼 어 다시 와 와 와 같다들 화재 에 들어와 오케이 갑시다 순찰국 조원에 떠라 S급 S급 떠라 무용에 자신있어보입니다 필요구 불새지제입니다 예 좋아요 불새지제 불새지제 강준 이름도 한국인스럽네 어 무력 7 무조건 무력만 올려 일단 일기 아니 일단 연구 연구합시다 의병 모집 필요없고 건축 비용도 살짝 필요없어 그리고 기병 연구 오케이 둘이 연구해 스읍 좋아 좋아 증축 병사 시장 노원 이것만 연구하면 돼 배속 아 막았다 제 오케이 오케이 모병량 높아 주태 주태 수뇨 여목 장관 아 아 아 아 아 아 스읍 오케이 취득 오케이 오 무력 9 올랐어요 무력 9 공성도 오르고 괜찮아요 그리고 명사상제 무력 5 무력 5 스읍 무력 5가 이게 다인데 경작 취득할 수 있을까 네 잘하면 부심 나올 것 같아요 잘하면 그리고 기술 봅시다 제조소를 안 지었네 연로 일단 안쓰니까 필요없어 그리고 중축 무조건 중축부터 해야돼 구인소 필요없고 시장 노원 위주로 중축을 해 여목 오케이 왔어 제발 오케이 경작 취득했어 괜찮아 지금 87이거든요 90 나올 것 같은데 100% 나올 것 같은데 90 87이니까 90 나온다 90 나온다 나온다 이거 냉정인데 근데 아 통솔을 좋다 훈련 아 냉정 저거 이거 획득해야되는데 일단은 무력을 오케이 이거 들어왔다 그리고 이거는 와드님 와드님 무력을 좀 높여야 되기 때문에 오 좋아요 안다쳤어요 그리고 지력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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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냐님 근데 지력 100을 넘길 수가 있지 않나 아 이거는 영호화장 아 이거는 영호화장 오 마카소요 그리고 일단 메인 메인 가봅시다 비책 비책 비책이 지금 500 500포인트가 있는데 조금만 더 모아서 갑시다 8 오케이 지금 우리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모병량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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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6 6 8 8 9 9 10 10 10 10 10 10 10 7 5 10 10 9 10 10 11 11 지금 우리 군대가 3마리니까 결정 갑시다 빗책 송구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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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일단은 일단은 세이브를 합시다 무서우니까 세이브를 합시다 그리고 요번에는 할 수 있어요 요번에는 할 수 있어요 헌책? 헌책? 헌책 뭐 있을까요? 없을거에요 헌책 예 할 수 있는게 없어요 어 팬클럽가임 정말 감사드립니다 MJK님 팬클럽가임 정말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개굴개굴 리오님 제가 좀 많이 발리.. 발리고 그렇지만 한번만 저의 이 엄청난걸 한번 믿어보세요 와드님을 데리고 가시면 됩니다 와드님만 있으면 되거든요 참근에 여몽을 끼구요 그리고 음 가시님 이분이 완전 그냥 무대뽀거든요 그리고 하재 하재 하재도 4천 그리고 간령 오랜만에 간령 간령 가자 간령 뭐 영육력치가 좀 쩔죠 사실 이만 그리고 레고님도 듣고갑시다 어 여기 오천 오 오천을 넣으면은 신군다 시탁세이 진행 갑시다 이길 수 있어요 엄베코군에 출전했는데 잠깐만 얘네 총 해왔자 얼마 안되요 잠깐만 일단 이렇게 되니까 어 적을 가서 먹고 먹고 어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원군이 몇 명이야 원군이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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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SO SO 화재 SO 화재 감령을 위쪽으로 보내고 그리고 와드 가시 레고를 요쪽으로 보내면 되려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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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저쪽에 있으니까 일단 올거야 올거니까 뚫어 여길 일단 뚫어 어 그리고 그리고 형님 쪽으로 들어와 있어 모르니까 일단 오케이 먹었어 너네 움직여서 저기로 갈 수가 없어 그러면은 옆에 문을 뚫으면 되지 어 어 여기 문을 그치 별붕이 돼 나네 어 공격력이 되게 약하나 어 이거 못들어요? 아 예 알겠어요 알겠어 못들어요 일단 탱약하자 원망 줄어들고 아직 시간 많이 나오겠어 어 할머니 지금 노란색이잖아요 노란색이면 못뜨는군요 그렇다면은 어 오케이 진을 부숴야 전부 사람이 나이스 그렇다면은 삼백짜리 진을 전부 다 부숴야 된다고요?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고 아 너 너 너 너 너 한명만 남았어 뭐야 저기 싸우고 있어? 그럼 저기 가자 대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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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대타격 한 번 더 대타격 빨리 너네도 와줘 뜬다 뜬다 이거 뜬다 너네도 빨리 와줘 가시코말리마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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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틀어줘 치 치 치 치 치 치 치 대타격 대타격 아 안맞였다 어메 아 못 뜨나? 돌파 아 못 뜨나 아 못 뜨나요 아 못 뜨나요 아 못 뜨나요 아 못 뚫어버리나요 일단 뚫었는데 일단 뚫었는데 잠깐만 잠깐만 이거 다시 못나오나? 잠깐만요 님들 이거 다시 못나와요? 어디서? 다시 출전 못함? 어떻게 다시 출전하지? 출전 가능 아 밑에 뜨구나 오케이 일단 빼봐 본진을 왼쪽 클릭하고 3 누르고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오케이 일단 그리고 너를 다시 보낼거야 퇴학해 가면은 필요없어 11 요게시다 네 좀 좀 처음 해봐요 아 그래요? 창병이 잘 부세요? 아 이거 살짝 불안한데 아 테사자를 어떻게 먹어야 되는데 살짝 이렇게 운전한 부분인가 아 다시 시작했어요 아 제발 돌파 맹공은 무슨 효과지? 자신의 공격 파괴가 일단은 파괴했어 파괴 저분은 코끼리 부대거든요 성문들파 아 코끼리가 파괴가 높아요? 아니 지금 병력이 없어요 아 태사자 때문에 아 태사자 때문에 지금 미치겠어요 태사자가 너무 쎄 코끼리만 빼서 본진 치라고요? 오케이 오케이 아 코끼리가 바보같은 본진 본진 제발 본진 본진 오케이 이야 여러분 덕분에 이겼습니다 태사자 포박 됐대요 나이스 태사자 이번 전공최고는 애쏘니다 이번 전공최고는 애쏘니다 일단 일단 다 들어와봐 모바일 조이 큐 아 오케이 오호 아 좋아요 대도시 먹었어요 일단 필요없고 송겸 physically 네, 사기캐릭이죠. 오, 주자사의, 주사자, 주자사의 자리에 다스리는 인중여포보다 사기는 아니잖아요. 제가 이거 예전에 잠깐 했었어요. 한 번 했었는데, 그 인중, 인중여포가 아주 그냥, 어? 어? 잠깐만. 잠깐만.